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요즘 날씨의 특징은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인데요. 당분간은 이런 날씨의 패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중부 내륙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3도, 충주가 영하 1도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다시 따스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15도로 웃돌겠습니다. 건조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건조 경보로 격상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씨 관리에는 항상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중부 내륙지역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약한 피나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